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차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속에는 뭔가 정상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자꾸 본인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경기 북도 얘기하다가 당신들 그러면 잘못하면 강원도 서울에 편입된다. 전락된단 말이야. 전락, 전락. 전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락이 뭐냐 하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재정적으로 완전히 저렇게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경기 북도가 떨어져 나가면 강원도처럼 산다는 저런 표현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실 이런저런 이로 인해서 재혼하는 가정, 새 출발하는 가정들 많은데 그 우부다버지와 계모는 정상적이지 않고 항상 학대한다는 머릿속에 차별 인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가감없이 이 대표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죠. 그러다 또 불리해지면 말을 바꿉니다. 내가 진짜 그런 뜻을 한 줄 아느냐고 또 말을 바꿔요. 이재명 대표가 이러다 보니까 식언, 앞말이 뒷말을 먹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의 품격과 말하자면 신뢰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표 앞으로 계속 저런 발언의 수위가 높아져갈 것 같은데요. 축구용의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닥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닥공. 닥공은 말이죠. 축구는 재미있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매우 저열하게 만들고 저풍격으로 만듭니다. 이재명 대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명심을 외 sideways으로 만듭니다.